나 오르막길로 가시봐요 아 오르막길로 가시봐요 형님 선생님 같이 가요 어디까지 갈 건데 야 어디까지 갈 건데 멈춰 어 세웠다 차는 가져간다 어 이거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최단거리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원래라면 테이크는 한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는 비행기는 고도가 낮아가지고 그냥 바로 밑에서 떨어져야지 이렇게 떨어지고 제일 빠르다는데 과연 내가 제일 빠를 것인가 아 총 안 떴어 아 무슨 옥상에 총이 이렇게 총이 한 자리도 안 뜰 수가 있지 와 얘 뭐야 이거 이 사람 아이디 되게 많이 봤던 아이디다 뭔가 그냥 저거로 켈롱에서 저 아이디 보면서 뭐야 저 아이디가 요자를 이렇게 했던 경우라는데 저 항아리에서 제세 동기나 할 것 같아 아니 이제 예언까지 보급이 떨어지는 거 봤는데 싹 가볼 건데 총알이 너무 없어 왜 오탄을 챙겼지 그래도 우지가 있어서 아직 든든하긴 한데 이게 어딘가였던 거 같은데 누가 먹고 있는 건가 왜 없지 엎드렸나 보급에 있다 와 깜짝이야 얘가 더 놀라긴 했겠다 저서 보고 있는 거 보여요? 저 끝에 나무에서? 시체 어딨지? 엠케이 껴 뻐기 소리? 아, 자, 자, 자. 와, 곤총이야. 와, 도망쳐. 여기 차에 있는 뭐야? 아이고, 어딨어. 차 바꿔 갈라 그랬는데. 이 집에서 총알 좀 더 수고팔까? 차도 바꾸긴 해야 되는데, 차가 너무. 아이고, 아이고. 혹시 사람 있어? 못 간다. 헉! 그림자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그림자가 저렇게 잘 보여주려. 놀러. 6배율도 챙겼어야 그랬나. 차 끝난다. 아, 다행이다. 지금은 못 가요. 차가 없어가지고 못 가요.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거든. 여기를 먹어봤자 좀 빡세일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못 가겠는데. 왼쪽도 있다. 타까비도 있고. 나 어떡하면 좋아. 이제 아저씨에 있으면 죽어야 돼, 그냥. 헉? 아, 다행이다. 여기. 다행이다. 아 귀요미 야, 그렇게 쓰면 안 돼. 구상 20개 미선 중이었나? 구상 20개. 야, 구상을 많이 챙긴다고 오래 살지 않아. 그러니까 이 돈도 보면 구상 미선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와, 썩기 좋다. 아니, 저 그쪽이 더 위험할 텐데. 내가 먹었지롱. 아쉬운데? 너 자기장 온다, 친구야. 자기장 해. 아, 이거 아껴 주자. 음, 자기장? 음, 자기장? 어쩔 건데, 음, 어쩔. 아무것도 안 되어질 거야. 나 빼고 세 명. 끝났다. 여기 하나, 제 하나, 나 하나. 끝이다. 디클클클. 치킨가? 한 명을... 아니, 못 나오게 해야 될 뻔. 벌써, 여기까지 붙었나? 지금 나와야 되는데? 아, 악룡아, 어떡하냐, 우리. 터트려. 엣살이면 어떡하지? 약한 모습. 어, 기절이야. 이겼다. 삐이. 어. 아, 저 순간 엄폐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. 아, 나이스. 아, 엄폐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쉬웠는데 엄폐하면서 같이 좀 긴장해. 지지. 자극수라 썼으면. 우와, 킬도 많이 했네. 마지막 해. 왜?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볼까? 아, 기름이 없어. 기름이 없다, 기름이. 기름이 없어. 기름이 없는데. 구워진다. 이번 자리에 갔으면 괜찮은데. 얘 센스가 부족했다. 너무 놀랬나, 안피가 날아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, 제세동기 있어가지고. 아, 그래도 제세동기 있는데. 왜, 이게 웬 엄폐야. 너 살아나가지고 바로 죽이면 되겠다. 라고 했는데. 왠건. 자기장 쓰렸다. 찡. 박수 Current Pre Vermage 하하 시인 Absolutely Fool. 네,иров호 하하 행사fest yep 이제 화나 저 괜찮은